이게 딱 제맛인 팀인데 아이... 이기면 되잖아 가면 되잖아 그냥 둘이 박으면 이기겠네 어? 이거 자기한테 쓴다 둘이 거기에 박히면 내가 이걸 짓는다고요? 설마 어 인사 잘하네 저 오빠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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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한테 그거 어떻게 써요? 저거? 반재스 안 죽이네 저번에 카를 막 카를 박았는데 왜 빙쎄 맞냐 아우 안되겠다 지람 여기 있어 지람 뒤에 있다 아뇨 아 이러면 안갔네 오 피해 삭제 피해네요 이긴 한데? 어우 빙 안 들어가 빙 데리고 안에 안 들어가 삭제 찍을 수 없는 엌 어우 겁났어 에이이 에라엑 일로로로로로로 하스빵 지람 이거 본인한테 컨투기 어떻게 해요? 뭐요? 본인한테 쓰는거 어떻게 해요 근데 커지는거 그냥 쓰면 돼요 그냥 형지한테 써 지는데 그냥 그냥? 헤엥 이렇게 해드렸어 안 되는데 지금 커졌잖아요 지금 안 빠진거에요? 그니까 상대한테 못 쓸텐데 상대 칠 수 있어요? 상대한테 던지는 거잖아요 중인한테 안 써지는 거잖아요 짠 수 편만 짠 수 편만 네 큰 상표에요 큰 상표 큰 상표는 잘 쓰는 거예요 큰 상표는 안 써지는데 아까도 계속 다른 사람 던지는 거에요 아니 지금 카드언니 겁나 커요 겁나 왜 나는 화면에서 안 커 보이잖아 아까 그리고 침대도 고대화 시켜서 쉽게 맞춥시다 아 맥터피 그냥 바로 쏴 볼게요 어? 기란 바로 쐈는데? 기란은? 기란은 바로 커져요 저는 안 돼요 그냥 쏴줘요 커졌네 나는 지금 쏴 나는 쏴서 막았는데 이거 종류가 두 종류가 있나 그러면? 피스사에 두 개가 있나? 야 몸 크리가 잘 맞는다 야 몸 크리가 잘 맞는다 흐흐흐흐흐 더 펼니까요 어우 빔 안 맞아 사이즈 퀄지니크 겁나 안 맞네다 확산 빔 쓰지 말아야겠다 아 좀 사이즈 업 어? 칼 잘 치잖아요? 칼 잘 칼 잘 치지 않아요? 칼 잘 치잖아요? 잘 쳐지는데? 제이키 노킬 이다아 나아 내가 앉아 이 시간은 스탭 딸이 작아졌다 아 스콜스로 계속 맞아가지고 이거 뭐 할게 없네 나 한 번만 더 못받았는데 나 연속 두 번 맞았어 첫 번째로 우리 미니드니 으아 어들만 크게 말해줄게 오뎌와 작자 거대와 작자 폼폼장 일단은 지금 자, 지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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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거 터진다 아아 음, 많이 남아 고춧가루 고춧가루